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너무 기쁜가 늦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혈압을 재고 갔는데 혈압이 좀 높아야 내 생일 혈압 안 놓고 갔거든 148이 나오더라고 걱정거리가 안생겼다 그래서 뭐 걱정거리라 저녁에 누자러 들어가서 내라지면 안이 나면 그게 치우지 치워라 저는 모르고 다 그걸 원한다 너는 지금 그걸 못 느끼지만 나던 사람은 싹 다 죽이다 그 때는 내려갖고 아깝다 보고 너무 눈물을 줄 때 여태 사르르 갚히면 치우지 뭐 치우신가 크고 너희네 너도 한 번 쟤봐 그럼 당장 보냈어 있어야 돼 이거 저희라가 많이 나 그걸 갖다가 설을 우리는 모르겠잖아 아니 이제 주변에 나와 있겠지 네 140명은 뭐 고여야 하더라카네 이거 괜찮나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턱걸이에 관계라 우리 아빠야? 응 이거 내 나 내 신경소리 한번 들어봤니 치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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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밑에 밑으로 당기네 치쿡 치쿡 왜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러고 오르고 하면 색깔이 이래 사기꾼들이네 털이 완전 다른데 신발은 괜찮대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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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밑으로 자르는데 그래 그래 할 때만은 사장님 이런라 저만 달에 그 사람들 덩붙해 줄라고 눈에 그리 깜디라 우지 뭐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있는데 뜨더라고 얘 찍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내가 많이 사지 말라고 했지 아니 많이 안살라 너 살라고 했잖아 거기서 봤지 맛있어 맛있어 내리고 뭐 급하게 내비지마 살살 보고 뭐 갑자기 왜 그래 살살 보고 쓸만한 거 있는가 두 분 심은 생활해감라 그냥 글자가 너무 자잘한데 ㄹㄹ 아 아 으 으 아 아 으 아 뭐라는 거 이래. 자동 힌트 낸 거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마세요. 어려운데 너나 모르자. 안 해봐서. 157에 70. 더야 세다. 맥박 57. 맥박은 영원 없네. 아이고 참네. 저녁. 147에 90이네. 아이고 나도 뭐 세네. 그냥. 이 쑥 가자 아이가. 너무 세겠나? 저래. 뭐야 난 90에 62야. 믿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나오고 나서 뭐 하겠는데 어때서. 아니 아까만 했어. 중간에. 운동 다 했어? 쎅쎅거려. 지금 쟤 볼까? 쟤 볼까? 하하하하. 나중에는. 쟤 볼까 봐. 안 얘기해 봐. 새생하네. 저 원래는 심황했는거. 맥박 수 없이 돌아가는거 보자. 아이고 162. 79. 59. 그래도 59밖에 안되네. 맥박은. 그죠? 그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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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와는. 에세 calming. 앙스테인듯. 그죠? 하나 집어먹어도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맛있나? 뭐든지 맛있들 아이야 에이구야 맛없을 라이니 어이구 뭐야 많이 나왔다 Untilech 잘 먹어졌어요 죽 Know 짜증안죽이면 잘 먹어졌어 고맙구만 팥棒먹어 inconvenient 안 의외 quién unhappy 뭐야 무시가 잘.. 무시가 잘 숙성이 된 긴가 저희들은 이리 안 무식해 맨날 할 때 먹으면 맛있게 쌍쥬여 쟤는 이리 안 무시해 우리 일주일 먹으면 지금 고마 다 먹겠지 그쵸? 쌀값 하면 일감값이 많이 준다 보니까 쌀값? 자 안 갔다 갔어 아빠 불이랑 꼭 오지 오지젤 불도 켜놓고 댕기고 좀 만나면 편하네 나랑 깍두니 간식 다 5,000원, 3,000원 켜놓고 이거만 해도 뭐 이만치만 하면 되는데 나 좀 애 못 들었겠지 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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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한다네 뭐 쌀값 식구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쌀값 산사람 물려고 하지 돈이 10,000원 한 개만 살아보는데 4,500원이야 어디 민감히 2,000원 내린다 지금 민감히 2,000원 내리니 아이 누구 자는데 깨배? 아빠도 나 살짝 이벼가고 시집살구만 안 된다 오사리하고 시름치하고 모아놨는 하고 어디 갔으면 물은 계랍 담글 없으면 여기도 이쁘지 땅땅한 게 없으면 아 그리고 주머니도 있네 주머니도 많아 이렇게 이분께는 지혜같이 자료를 보낼라고 하다가 말이야 어 동통해졌다 아 이것도 열 받으면 동통해지네 커피처럼 어 깨도 동통해져요 떼진 그릇도 몰랐네 이렇게 자를텐데 요 실리콘 올리고 자르면 되지 요 다른 그래 내가 다 안그랬다 뭐 그러는데 아 이거 찍었다 아이가 에이 이분 잡았으면 이게 미물 끄집네 아 창문에 빨리 수건이나 다 안가라 그 그 이러지 말고 창문이 아니고 딱구리 하는게 최고다 딱구리 왜 해? 아이 님대는 딱구리 치고 라쿠대 이상한 민간효가 아이 전에는 뒤에는 꼭 간장 발랐어 이거 높아서 그래 썰기도 귀찮아 요리해야 밑에 해야 힘이 팍 들어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금이 뭐지 내 맘대로 해 볼 땐 양배추도 단데 설탕이 된다 안 맘놈 그래가 씻게 그저 안 씻은데 이거 네스푼 오 세개 하나 배파료 배파료 배파놓고 끓이로 고추넣고 이거 얼마나 좋지 하나 젤리나 뚜껑 덮고 1시간이란데 뭔 뚜껑을 덮고 1시간 젤리라는데 뚜껑이 만들게 있어 뚜껑이 만들게 있어 고마워 한번 들이테리면 되지 사과 들어가고 무, 양파, 배, 생강 식감도 닦고 주인공 당 conosco 가끔 커면 좋겠다. 그죠? 장사, 장사 대충 한 통 흐름하게 볶아갖고 내놓은 게 보자, 손 난 여기 하고 뒤에서 달걀 보러 오는데 달걀 보러 오는 데 달걀 보러 오는 데 노란색 하나 깨놓은 거 있는데 영 아파 안 하다 끓인다 얼굴을 확 채웠는데 결혼을 싹 보러 오는 데 본소리로 싹 그래 다 끓인다 하다 끓인다 호랍은 저기 뚜껑으로 또 맛있네, 짭쪼어 이는 이 뭐 다르고 볶기가 힘들어서 그럼 뭐 싹 다 부어갖고 붙든지 이게 싹 다 붙잖아 아니야 그럼 끝 끝 살이 큰 거 왜 그렇게 물러나는 훌륭물렁 하고 싶었어 아, 맛있는 냄새 난다. 그 다음에 맛있는 냄새 난다. 그때 언제는 그 습도 였는데. 일단은 이러면 신고기가 작은 건 나올까, 이러면. 왜 너무 신불데? 왜 너무 신불데? 한 두 바퀴만 먹어도 되었구나. 아, 물이 나오니까? 그래. 딱 맞으면 고마 싱그벙기라. 잘 먹기 싫네, 이게. 짜다, 짜! 가만 있어봐. 아까 밑에 안 뒤지기 우야만 해놓은게. 아, 근데 물 나온 거잖아. 아주 심각하게 짠 건 아니고. 물 좀 더 붓까? 배를 깔아올까? 아이고, 이파리 싱겁다. 그럼 뭐 한 잔 먹었지? 그런 거 있어. 아니, 안 무거워. 진정만에 써. 진정만에 써다니. 먼저 보내 상자 중에 쓰기 좋아. 이래갖고 밥 끝에 베란다에다가 놔두자. 아, 여기 다리미. 다리미. 아, 여기 다리미. 다리미. 아니, 억고, 내가 억고 뭐 하는데, 그 탁 이래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안 잘만 했어. 다 자기가 안 잘만. 뭐야. 할머니도 40년이나 안 해놓은걸. 쓸증도 안 돼. 아, 놀았어. 안 봐. 아이고, 뭐. 말라 불라. 이게 붉힌다, 봐라.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구요. 할머니놈이야. 상상이놈이야. 상상이놈이야. 잘 갔다와. 응. 응. 대충이야, 대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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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씻기 전에 빨리 들어가. 돈 났으니까. 뭘 그렇지, 아까 봤어. 몬스러웠어. 원래 안. 그 오지구지 중이로 보이자. 어쩐다고 이렇게 이를 줘. 그래. 이건 뭐. 응. 그때 그 꼬치가. 응. 올해는 예쁜 꽃 많이 먹었네. 응. 그거 그 분이 직접 볶으신 거래. 케냐랑 뭐. 볶았다. 다 볶은 기라. 응. 아이고, 참. 가족도 왔을 때 저기 갈아주면 되겠네. 딱 커피만 갈래. 커피만. 다른 거 안 갈래. 내가 그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고. 어쩌구니야 들어가야죠. 그래. 알았지. 고기의 마치. 고기 vita.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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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마초. 고기가 좀 더 졸여. 그거 하나 몰라서, 사람 죽었어. 원로 보면 원로는 안 맞어. 아마 그렇게는 한국 가르쳐. 그래, 죽여서 냈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먹고 짠서고. 뺏어 다시 올려자 맛있겠다 그래 두유나 먹자 그냥 이거 좋네 방아다리 이거 따듬주라 아빠한테 어디 하나 선물해줬고 아다리 치구나 우에 내용물이 작다 근데 엄마 그 어디 보니까 너무 뚱뚱해 보인다 내 날씨 난 줄 아는데 뭐 언제 오길냐고 묻네 앞으로 올 거야 뒤로 올 거야 그걸 와 몰라 아이고 구멍이 왜 이리 많이 나와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늦었어도 묻는다 봐봐 에이 그슥 숨을 지치않을 때 하면 되구만 한 가지도 많이 안 되네 이 끓은기가 안 끓은기가 끓으러고 물을 넣는데 아이고 끓은기만에 쪄진다 아이고 이 능래지는 이리 눌러싸서 파이더라고 이것도 생각도 안했는데 그슥에 할 걸 갖다 봐봐 가스렌지? 가스렌지 할 거 아이고 쟤 틀리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지 내게 있어가지고 옮기네 좀 기다려 옮기네 이거 돌리면 쌀 저기 잡을까 맑은 물이 생기는데 맑은 물이 생겨야 되는데 맑은 물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아 이만하면 생기다 아기 기다려 봐 지 젖지 말고 젖는기라 그래 사악 고르띠갖고 정아빠 이리 한번 와봐 이제 이건 되는기 되는기지 거기 간수 간이 뭐였네 응 잘됐다 그래 다른데 그 물로 좀 빼 아니 뺏기라 조금 더 있다가 이때 지금 엉키가 있었어 정아버지 아기 야 너무 부어 이거 좀 잡아줘봐 이거 부끄러워 뜨실 때 부야 저거 거지 딱 붙지 여긴 잘된기라 그냥 응 도로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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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유철이 기다 많이 나오네 어묵 아기 고추가냄 조각 아기 짜증나 정말 이렇게 참고 배만 저거 오 umm 김치 하나 더 볼까? 간장 넣고 김치 하나 더 다 볼볼까? 아아아아아아 아우 이제 코에 가 또 필요한 거였나? 조심해서 쪼갈비, 꼬막 탕수육, 가오리 생채, 아니면 오징어 생채, 깍두기, 곰국, 탕국, 그런, 안 넣으면 다지. 닭 한 마리 오리찜. 응? 응. 요거 놔두고 요거만 할까? 됐어. 이거를 소화하자. 맛있네. 소, 소. 니가 봐구만. 아, 이거? 그래. 알았어. 이거 우리 아기가. 응. 이거 이상하겠잖아. 고구만. 고구만. 이렇게 위에. 그걸로 넣는 거야. 세상에도 없는 두 분 보다. 그러니깐. 아아! 어묵을 좋아한지 오시곰 두가지 colleg 두부버섯 음 열심히 해 이게 엄청 거름으로 좋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화분에 뿌리실 때는 식용시켜가지고 나는 시끄럽ims을 세월하고 몸에 공 sem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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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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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